점심 먹으러 왔어요. 도련님. 오랜만이에요, 형수님. 잘 지내셨죠, 아버지? 형수님도 그만 앉아서 드세요. 잡채 좀 더 내오고요. 아줌마 계시잖아요. 오랜만에 집밥 먹으니까 좋네요. 형수 음식 솜씨도 여전하고. 언제까지 나 돌아다닐 거야? 그만큼 놀았음 들어와 밥값 할 국리나 해. 국리해볼게요. 대신 저 돈 좀 주세요, 아버지. 밥값 해보려면 기반이 있어야 하잖아요. 주시는 김에 확실하게 주세요. 저도 아버지 아들인데 형이나 도하만큼은 주셔야죠. 고마워. 쓸데없는 소리 해야 될 거면 아까운 밥 충내지 말고 나가. 밥값 청소년 하지 LDL. 거친 lymph과 함께 bit. 먼저 넣Pad keep. 밥값도 하는 것 같아요. 밥값은 나머지 맛있게 해야 된다면 Jedisys원으로 여기저씨가 안 Elliot앞이 필요합니다. 밥값이 잘 먹으면 좋은데요.